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의로문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사직률이 낮네요 0.66% 그러니까 정부가 거의 마지막 카드라고 부를 수 있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그런 대책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사직하겠습니다 그렇게 수련병원에 알린 사람이 0.6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내가 나올 때 이미 2월에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원하면 그냥 2월에 처리하고 정부가 계속 조르는 것처럼 6월 29일자로 하라고 하면 6월 29일자로 당신들이 하는 건 모르겠다 우리는 이미 2월에 사표를 내고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의료전문매체를 보면 전공의 사직률이 0.66%인데 6월 말에 0.49%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조기홍 장관이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9월 수련 제응시 전공의에 대해서 수련 특례 제공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무반응으로 그렇게 대응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내용의 핵심인 겁니다 현재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턴과 전공의를 포함해서 전국에 1만 3,756명이 지금까지 업무를 봤는데 그 가운데 0.66%만 정부의 전공의 복귀대책을 보고 스스로 사직하겠다 이렇게 수련 병원 전공의 사직률을 보면 1만 506명 가운데서 69명만 사직해서 사직률 0.66%를 기록했다 거의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반응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는 9월 전공의 재모집 그 부분이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 6월 27일 기준으로 211개 수련 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9.3% 사직률은 0.49%니까 사직률이 0.49% 0.66%로 늘어난 것 빼고는 거의 변한 게 없는 거죠 정부 조치는 15일까지 사직에 대해서 가부를 밝히지 않은 전공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그리고 그 사직처리는 6월을 기준으로 6월 4일 기준으로 다 사직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결인이 확정된 것을 하반기 모집 절차를 통해서 뽑아라 이렇게 이제 외견상 보면 사무줄로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죠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실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수련 병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수련 병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전공의 사직수리 시점에 대한 태도가 애매하고 수련 병원에서는 2월 29일로 일관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무슨 일이냐 6월 4일자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단 수련 병원 측에서 대부분 그걸 수용하기로 했는데 어제 보시다시피 대전의 여러분들 한 병원에서는 전공이 될 뜻을 받아 가지고 2월 29일자로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련 병원에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더 22일까지 처리하게 해달라 보건복지부는 15일까지 반드시 맞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9월 달에도 약발이 먹힐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방수련 병원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공의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전공의들이 움직이짐이 많지 않은데 9월 달 하반기 모집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필수 의료과는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매우 아주 높은 겁니다 아주 높은 건데 그러면 아주 높게 되면 이제 정부 정책이 거임 여러분들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필수 의료과에서 9월 달에 재여령들 재모집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협조를 전혀 안 해주게 되면 이제 그다음은 이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거죠 거기까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설문을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공의들이 복귀가 이루어질 걸로 보는지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네요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7월 15일자로 사직 여부를 확정하고 9월 달에 수련특례를 적용해서 전공의를 다시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9월 달에 복귀할 것으로 보십니까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분들이 65%입니다 복귀할 것으로 본다는 분들이 31%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최악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지만 정부가 이제 다 감당을 해야겠죠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도 이런 상태에서 전공의들의 요구가 전혀 수용되지 않는 상태에 전공의들이 복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65% 어제 여름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남긴 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6월 4일자 사직서 수리에서 이번에 복귀를 안 하면 2025학년도 3월에도 복귀를 못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못을 박았습니다 전공의 분 같습니다 복귀 안 합니다 병원 회피에서 8월 이후로 결정을 미뤄달라고 했는데 7월 15일로 못 박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전문의의 복귀 고민조차 없애는 것입니다 내년 3월 복귀 못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 같은데 이후 풀에는 뭐가 있습니까 3, 4주 풀엔 이후에 땜방패지만 하고 있으니까 정부 0만 쓰지 않고 점점 더 꼴이 사납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부는 내놓을 카드가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카드라는 것은 2025년 또 정원 재조정 카드인데 그건 뭐 그분들이 사용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이 글을 남기신 분은 전공의 분 같아요 뭐 시간 좀 가더라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부는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 같은데 이후에 플랜 b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플랜 b는 없습니다 지금 사태는 플랜 b가 전공의하고 여러분 의대생들이 돌아오는 거니까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료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현재로서 현재로서는 이런 돌아가는 모양새가 여기 이제 어제 경찰에서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그런 움직임을 엄단하겠다 여기에 대한 한 분의 이분도 아마 의료계에 계신 분 같습니다 전공의들 대다수가 복귀하고 싶은데 왕따 조림돌림 때문에 복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경찰 측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아니 사직서를 이원해 낸 거나 수리해 주고 복귀라는 단어는 아예 입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귀는 무슨 복귀입니까 이번에 사직 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잘 아는 전공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본인이 전공이신 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어제 지방국립대 병원의 경력난 한 1조 한 6천억 정도 여러분들 수익이 날아간 부분 적자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어제 보도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립대학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국립대학은 세금으로 나중에 떼오면 되지만 그 이야기를 여러 분이 지적하셨네요 국립대학보다도 사립의대가 더 큰 문제입니다 재정적자를 회복할 아무런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집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참으로 기대됩니다 참 딱하게 된 거죠 국립의대는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사립대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국립대 병원은 걱정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사립대 병원이 무너질 것입니다 지원을 해 주지 않으니까 한 분께서는 더 꼭 집어 가지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윤 대통령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참 딱하게 생각합니다 딱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정부가 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기존에는 차관이라든지 실장선에서 하던 이야기를 조기용 장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상황이 그만큼 긴박한 것이고 또 장관이 나와서 좀 책임 있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셨는데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카드를 다 쓴 겁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사직률이 0.66%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면 카드를 썼기 때문에 9월달에 재흥무하는 신은 전공의들도 아주 소수일 거라고요 그럼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기 때문에 여기 제2님께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윤 대통령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제는 전체적으로 대통령하고 관련 부처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동안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국립병원은 국가재정지원이 들어갈 겁니다 문제는 사립병원들입니다 사립병원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워낙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왔기 때문에 의로 사태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보다도 의로를 더 정확히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한번 들어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더하는 것이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정리정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께서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글을 많이 남겨놓으셨네요 그 가운데 일부를 제가 발췌해가지고 주수호 지금 현직 개원이시죠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7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복귀 여부를 확정 지을 것을 요청하면서 이런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또 전공의 정원을 그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유치한 건박이 사직 전공이 단일 대우를 더욱 단단히 하고 현장에 남아있는 교수들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양아치 정부의 한계라는 겁니다 마지막 표현은 좀 강한 분이 있지만 공감 능력이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도 참 거기에 그대로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7월 15일까지 해라 수련병원 협의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22일까지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다 7월 15일까지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조경 장관이 여러분들 기자회견에서는 우리가 2월 4일자로 사직일자를 확정했지만 수련병원과 전공의가 협의하여 2월달을 하게 되면 그건 사직인 관계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그냥 처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유화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장관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하루 만에 이런 태도가 돌변해 가지고 그건 아니고 반드시 6월 4일자로 이런 사직 처리해라 그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또 강경적으로 돌발했거든요 그게 모든 게 다 이렇게 강경책인 겁니다 이거는 의로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정부가 지나치게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거든요 협조해라 협조 안 하면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거의 슈퍼갑으로 수십 년 동안 의로계를 대해온 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대학 시절 운동권으로 함께 생활한 2년 3년도 평생의 동지가 됩니다 그런데 짧게는 6년에서 8년의 학창시절을 하루 종일 한 교실에 수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한 병원에서 동고동락하며 수년간 함께 울고 웃었던 의대생과 수련이 이에 결속력과 동질감을 간과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굴복할 것이란 생각이 크나큰 착각이고 망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현장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모르실 거고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이런 상황을 모를 겁니다 본인 자신들의 의과대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꼭 체험해야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병원체제가 돌아가서 들어보게 되면 직접 체험하기 이전이라도 상황을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는 있거든 이런 상황인 거죠 그게 응집력이나 이런 부분에 깨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네요 대장암의 수술 숫가가 250만 원입니다 도수치료 10회 비용과 같다는 겁니다 대장암 수술 숫가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으로 정상화하려는 노력보다는 도수치료 비용을 줄이려는데 집중하는 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 등 비급여치료 납령은 자율적으로 지향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비급여 항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교도 인정한다 이야기야 그러나 의료 숫가가 낮기 때문에 급여 항목이 아니고 비급여 진로를 통해 가지고 메워왔는데 정작 중요한 급여 항목에 속하는 필수 의료 숫가라는 문제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 상태에서 비급여 항목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급여 진로만으로 필수 의료가 유지 발전될 수 있는 숫가체계가 갖춰지기 이전에 필수 의료 적자를 메꿔왔던 비급여 실손보험을 줄이면 그나마 남아있던 필수 의료 종사자들은 전원 비급여 시장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피부 비만 미용 성형 진로 시장을 키운 것은 살인적인 저숙가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수십 년 동안 의료계가 지나면 아웃선을 쳤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총량관리 보건복지 지출의 총량관리를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고집을 해온 겁니다 결국은 이제 수십 년 만에 터져버린 겁니다 숫가를 현실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가지고 의사수를 높이게 되면 낙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밀어붙인 거죠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의대 정원 정원의 반대함이 휴진 중이거나 휴진을 예고한 세브란스병원 서울 아산병원 고대 안암병원 등이 건강보험급여 선지급 대상에 제외됐다는 설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부 공단은 선지급 심사결과 탈락기간이 있지만 그 수와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정말 치사다 그냥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여러분들 진로를 해서 신청한 것조차도 뭐죠 밑보인 데는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모든 종류의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모환을 주고 급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짜로 여러분들 지원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진로에서 신청해놓은 거를 재정난이 발생했는데 돈을 미리 지불해가 여러분들 운전자금을 확보하게 해주는 걸 안 하겠다는 거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부 교수 휴진 병원들에게 건강보험급여 선지급 보류 자구 노력은 없으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남들이 들으면 진로하지도 않은 상태의 진로비를 미리 지급해 주는 줄 알겠지만 당연히 이미 진로를 맞추어 신청한 공단이 갚아야 될 외상진로비를 이 핑계 저 핑계로 제가 푸려치고 주면 생색 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참 이렇게 치사해졌는지 의사들도 국민들이잖아요 제가 직접 이해가 관계가 안 되지만 국민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국민이라도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나라가 외견상 많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식구조라는 건 하나도 바뀐 게 없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교육부 의과대학생 학사 운영안 특혜 아냐 휴학은 불허방침 유지 이라면서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공익이란 미명하에 불법 비민주적 각종 행정명령과 조치를 남발하며 특정 직역의 자발적인 의지를 급박하는 정권은 전체주의 독재정권이란 겁니다 이런 정부는 무너뜨리는 게 자유민주심민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익 참 공익이란 표현을 좋아하네요 언어가 여러분 오염된 지가 오래됐고 나라 전체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공익을 익든 익공을 획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공익이니까 공익을 위해 가지고 F학점도 여러분들 봐주고 학생들에게는 휴직계를 수리 거부하고 이게 공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익이나 우위나 똑같은 겁니다 그냥 본인이 안께 좋은 게 공익인 겁니다 본인 안께 좋은 것이 정이고 본인 안께 좋은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겁니다 보수가 불가능한 밑빠지고 금간독을 세독으로 교체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쏟아 부을 물을 더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대권 출마해 가지라면 더 승리하겠다는 건 똑같은 거네요 저수지 파는 꼴이라는 겁니다 물을 세게 덜어부으면 부을수록 검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거고 저수지면 땜공사비가 세독 교체 비용보다도 더 든다는 것을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대 정원 정원은 의대 정원 인원 정가는 밑빠진 독에 물붙기라는 겁니다 선거제도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의대 정원 정원을 여러분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서울법대 출신들 소위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의 소위 사고 논리적 사고의 능력에 대해서 그냥 혀를 내두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겠죠 판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걸 가지고 뭐죠 그냥 없는 걸로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겁니다 나중에 본인들이 이제 깨우칠 날이 안 오겠습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견을 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해야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는 겁니다 뭘 방침을 반영하겠습니까 본인들 결론 다 나온 대로 그대로 하겠죠 그걸 전공의들 다 알 거 아닙니까 참 말기 못 알아듣는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정원 백지아 말고는 말 붙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까 뭐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하고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알아서 이제 뭐 부도가 나오면 막 막아야 되고 대모를 하면 다 막아야 되고 알아서 이제 뭐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 가지고 이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본인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본인들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진행하면서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특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안철수 의원이 서로 의대 출신이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제 이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의뢰가 대학 정원 문제를 재논의하지 않으면 그냥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다 이런 내용을 이제 좀 늦게 발표를 한 거죠 늦게 발표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인상적인 부분을 몇 개만 여러분들 뽑아가지고 말씀드리고 저의 의견을 좀 더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 참 꼴불견이었습니다 지역구인 분당이 보수 텃밭이라 총선에서 기회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무서워하고 싶은 말을 못 하십니까 아니면 의료계가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데 그동안 구경만 하신 겁니까 이렇게 이제 한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고 그렇게 비겁한지 이게 이제 의료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성세대뿐만 아니고 자식들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시민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라 일을 하고 안철수 의원 정도 되게 되면 말에 힘이 좀 실릴 수 있는 분이고 또 다른 사람보다도 의대 출신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텐데 그동안 입을 딱 다물고 있다 이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것보다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한국의 식자층이나 지도층들이 어쩌면 국민들의 운명과 관련된 부분에 이토록 비겁하고 몸을 사리는 것이 익숙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라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많은 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엉터리 이야기를 그냥 막 씹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그냥 조선 사람임 조선 사람 무슨 생각을 해보질 않는 겁니다 의사의 욕심이 문제지 정원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하냐 이야기죠 의료비가 폭증을 할 건데 어떻게 그런 생각하냐 이야기죠 정원을 해야 됩니다 왜? 의사가 고집부리는 거지 정부의 원칙은 제대로 된 겁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더라도 물러나면 안 됩니다 의사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뭡니까? 그냥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되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은 겁니다 수술 이외에는 약살릴만 있으면 됩니다 처방권을 약사들이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술 이외에는 약사들이 처방권을 줍시다 이렇게 정신나간 이야기를 뭐 도대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여러분 몇 분이 야 당신 막 이야기하는데 이제 지옥문이 열리면 당신도 알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참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이야기죠 본인이 뭐가 이런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줄어드는데 이런 사람들이 의사분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데 앞장설 거 아닙니까 여지껏 안철수 의원께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짐에 철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철수 의원도 눈치보기만 너무 급급합니다 중요한 여러분들 그 정책을 소신발언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참 딱한 거죠 지금도 이과대학 정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는 더 강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선은 거의 다 입을 다물고 중앙도 입을 다물고 그나마 동하가 약간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당장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 의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권력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렇게들 몸을 다 사리는지 뭐 이 문제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눈치만 보더니 이제야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공정성을 무너뜨린 대가를 치루어도 정신 차리지 못할 국민성으로 회생불능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의료 사태뿐만 아니고 선거 공정성 회복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혼이나 정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퇴색을 해버린 것 같아요 지켜야 될 게 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들 다 외면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의료 붕괴라고 과장해서 떠들어낸 논리가 의사들이 자리를 떠났으니 의료 붕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또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준식님 고맙습니다 저는 의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해 희망이 없습니다 a가 되든 b가 되든 솔직히 저하고 크게 상관없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본 없이 자산 없는 일반 소시민들은 어차피 좀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섭섭한 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낙심하니까 그래도 희망이 없는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해야겠죠 모르는 의원들보다도 안철수 의원이 저는 더 밉습니다 의사 출신이 그렇게 어떻게 침묵할 수 있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지금 어느 때 지금 나와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옳은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옳은 소리를 좀 내줘야지 악해지면 고집스러워지고 고집스러워지면 악수를 연속해서 택하게 됩니다 동기가 불순했으니 그 결과도 그럴 겁니다 동기가 불순했던 거죠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아쉽게 여기는 것은 정치라는 것이 권무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세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승리는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할 때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중차대한 의로 문제를 정략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카드를 꺼냈다가 어마어마한 패착을 둔 사례가 된 겁니다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에 결과도 여러분들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안 거 아닙니까 그 사실과 진실을 끝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게 다 밝혀진 거고 지금도 완악하게 행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시민들이 깨어난 거지 않습니까 왜 연대의대 출신인 인요안은 침묵합니까 안 칠수보다 더 많이 의로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배지를 달고 나니 입은 침묵하고 손바닥은 닮아 없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 잘못됐다고 질책할 겁니까 다들 너무 비겁한 겁니다 어떻게 나라 일을 이렇게 비겁하게 할 수 있냐 하기야 의로사태뿐만 아니고 선거 문제를 다룰 때 이런 부분은 이미 확인한 바가 있지만 다들 너무하는 거죠 이번 의로사태는 정권이 무너져야 끝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지혜롭게 백성을 생각해서 대처해야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여러분 돌아가는 상황은 막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기웅 장관께서 여러분 6월 말에 나오셔가지고 전공의 후속대책을 발표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카드를 다 쓴 겁니다 모든 카드를 다 쓴 거고 그 모든 카드에 대해서 그 후속 조치는 훨씬 더 장관 입장보다 더 왕고한 그런 쪽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윤 대통령 위하의 의로사태를 다루시는 분들은 강경책을 쓰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9월 달에 전공의 재모집은 필수 의로과는 거의 실패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카드가 없는 겁니다 그 뒤에 이런 띠로는 병원 여러분들 경력난으로 이런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무급휴직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과노동을 여러분 이기지 못한 대학 교수님이나 전문의들이 떠나고 이런 사태가 되게 되면 그때는 대통령에게 모든 하살이 다 갈 겁니다 이번 의로사태는 정권이 무너져야 될 것 그야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냥 주장을 그냥 기분 나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귀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예견하고 대비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주변은 대단히 드문 같습니다 그런 판단력을 가졌기 때문에 엑스포도 이런 대표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런 판단을 가렸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 이 민감한 여러분들 주제를 던져가지고 3, 4주 정도면 모두가 상황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그런 오판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해서 전혀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훨씬 더 가속화되겠죠 그것을 이제 언론을 동원해가 여러분 처음에는 맞고 덥겠지만 그게 여러분들 맞고 덥 능력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윤마힐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주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45년도 여러분들 해방이 되고 그때 아마 통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한국인들 가운데서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미군정이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학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글을 가르칩니다 성인들을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이렇게 교육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서가지고 야학이라든지 사립학교들을 열어가지고 한국인들은 아마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서도 이 소위 학벌이 가장 높은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보면은 지금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근대교육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현대교육을 받은 거죠 교육의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의 목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인간다운 생각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논리적 사고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과학적 사고능력 이게 다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를 구분하는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 사고의 목표라는 것은 사실을 규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염되지 않는 사실을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을 찾아내기 위한 과학자들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약품들이 개발돼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데 이바지를 했지 않습니까 근대 이전에는 대개 굿을 했지 않습니까 침을 놓고 굿을 하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대를 잡고 굿을 하는 것을 직접 보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희들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를 잡거나 굿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자랐죠 한국인들이 여러분들 1960년대만 하더라도 그 이전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하게 뭘 많이 했습니까 굿을 많이 했죠 굿을 많이 하고 온 전신의 귀신들이 뭡니까 차고 넘치는 그런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걸 미국과 캐나다나 영국의 성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교를 여러분들 이렇게 전파하면서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죠 주술적 사고 과학적 사고 완전히 대비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대인이고 현대인이지 않습니까 근대인과 현대인은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통해가지고 사실을 규명하는 겁니다 사실을 그걸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수학을 배우고 물리를 배우고 화학을 배우고 생물학을 배우고 이런 지지를 배우고 이런 게 다 뭐죠 과학적 사고 훈련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제가 과학적 사고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현상을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A처럼 나왔는데 A를 어떤 요인들이 A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이 여러분들 과학이지 않습니까 인과 관계 영어로 아웃풋을 보고 인풋이 무엇인데를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인풋이 뭔데 아웃풋이 뭔고 원인이 뭔데 결과가 뭐고 그게 그냥 과학적 사고의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선 사람과 한국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죠 근대 이전과 근대 이유를 구분하는 것이고 후기 조선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근현대 한국인의 사고 방식의 차이가 인풋 대비 아웃풋 원인 대비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여러분들 의로사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사태를 과학적 여름 사고와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번 의로사태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바이탈학과 필수의료학과 비임기학과에 사람이 가지 않는다 그게 현상인 겁니다 지방의료분야에 인력부족현상이 심화됐다 그게 현상인 결과입니다 결과 아웃풋 그걸 논리적 사고나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원인이 뭐냐 원인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원인을 뭐로 봅니까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본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봅니까 의로수가가 낮았다는 거죠 의로수가가 낮아가지고 그리고 의로소송이 심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인력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를 비롯한 의로계의 인사들은 의로수가를 여러분이 현실화시키고 의로소송을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필수의료 분야가 여러분들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뭘 한 겁니까 의사수를 늘려가지고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낙수효과가 발생해가지고 지방의료와 필수의료에 부족한 인력들이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본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추진한 정책은 후기 조선시대에 주술적 사고의 이런 기반이죠 왜 주술적 사고하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의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원인 대비 결과가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대통령께서 사법고시를 오르고 특수동 검사를 일을 30년 했다고 하는데 피의자를 분리하려면 사건을 수사할 때도 논리적 사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건이 터졌다 사건이 어떤 요인에서 여러분들 나왔냐 그 훈련을 30년 정도 받았을 건데 무리하게 억지로 의료수과 문제하고 의료소송 문제는 다 그냥 숨겨버리고 의사수 부족 문제를 가지고 원인 결과를 짜맞춘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처럼 비전문가도 그것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내세운 것은 뭐냐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의료 제도를 이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전국을 여러분들 바꾸기 위해 가지고 한탕 하기 위해서 한껏 여러분들의 재미보기 위해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학대라는 특히 지방의 의과대학 정원학대라는 카드를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나는 윤 대통령처럼 탁수동 검사로서는 피의자를 다뤄보지 않았지만 20대 학위를 맞추 여러분들 평생을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글을 쓰고 말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의료 분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재화와 똑같습니다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들은 그 의료서비스를 분석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서비스는 더 위험한 것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특별한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의사수를 증가시게 되면 의료보험 지출액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역사적으로 이러면 정맹이 되고 논리로 정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미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의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깡 모르겠다 2022년 6년도부터는 좀 생각해 보겠는데 지금은 다 발표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억지지 않습니까 그걸 억지입니다 억지 그걸 막갚아 형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계를 완전히 파탄으로 내몰고 있고 전공이들하고 이러면 의대생이들하고 완전 적대 세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대통령을 폄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고 후기 조선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하고 최소한 우리가 근대교육과 현대교육으로 봤으면 과학적 논리적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그냥 사안을 여러분들에게 해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윤도 대통령께서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죄를 자백해야 될 때인 거죠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우리가 옳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이 다 밝혀졌는데 사기가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것이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의료계의 이름이 이익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현상을 분석한 그대로 보게 되면 뭡니까 사기 행위가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 완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 잘못했다 치자 내가 대통령이잖아 내가 완장창구 공박사 몰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서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그래 좀 이상하게 흘러가긴 했는데 이왕 2025년 발표했으니까 그건 할 수 없고 다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다 아니 잘못된 게 밝혀졌는데 다음부터 생각해 보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꼰대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겁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동갑이지 않습니까 제가 5월생이고 대통령께서는 12월생이고 최태원 회장이 12월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말아먹는데 이런 큰 주역들이 1960년생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까지 제가 다뤘던 선거 아무도 뭡니까 과학으로 다 밝혔는데 다 깔아뭉개고 그냥 외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걸 다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가 우리만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 세대도 다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기성세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사기를 치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눈 크게 뜨고 뭡니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너무 이런 참담하고 미안한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거짓말 한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거짓말 우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우리가 짐승이 아니니까 우리가 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교육을 받았으니까 결과를 보고 원인이 뭔지를 추적해 가게 되면 누가 잘못했는지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대생들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과대학 교수들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밝혀졌잖아요 그걸 다 입을 다물고 지금 와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정원 제조는 좀 빨리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되는 거죠 다들 밥 먹고 국가가 아니라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미 선거 문제 다룰 때 그냥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야 나라가 어떻게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에 대한 부분을 중시하지 않고 옳은 것에 대한 것을 중시하지 않고 그냥 이 우기면 모든 것이 사실로 만들어진 이런 나라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 걱정 안 하겠습니까 걱정하죠 그러나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곧 이어서 한 달 만에 의료 사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처음에 여러분 의료 사태는 하도 여러분 선거 문제 내가 띄었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 수도 있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나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람이 다 입을 다무니까 야 이거 이래도 내가 입을 그냥 내 마저 입을 다물어서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 주제를 다루어온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다 교육을 받았고 그러면 이번 의료 사태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하면 윤 대통령께서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 7대 요구 가운데서 다른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추후에 여러분 만나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더라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1,500명 정원 문제는 2025학년도 문제는 그것은 여러분들 협의 대상으로 놀옵혀 가지고 위원회 같은 걸 구상해서 추계치를 새로 여러분들 구해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윤 대통령이 그동안 재임 2년 동안 해온 행보를 보게 되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든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든지 그 양반의 성품 태도 인성 이런 것이 참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잘못을 인정하시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방향선회를 할 가능성은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 제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아주 인상적으로 등장한 표현이 완악함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완고하고 악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불구하고 그것을 덮고 그것을 뭉개는 것은 그냥 완고하다가 아니고 악하다가 아니고 완악함이라는 표현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해결하지 않으면 대통령 진퇴 문제까지 여러분들 불이 번지게 될 겁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잘 합리적으로 해결하셔 가지고 임기를 잘 채우시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걱정합니다 이렇게 가시게 되면 이거는 이거는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런 대학과 관련된 것이고 수만 명 여러분들 젊은 의료인과 관련된 문제고 그 여러분들 의료산업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제약업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의약품 공급업체 관호사업계가 전부가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를 다 대통령께서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거 감내하기가 힘든 겁니다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정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탈원전 정책처럼 이해관계자가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전부가 이런 국민들이 다 관련된 사안인 겁니다 적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극복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면을 세우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사과하셔서 출구 전략을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형편이나 그동안 대통령이 해오신 그런 선택지들을 미뤄보게 되면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